1번부터 보시면 1번은 항상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통합사회에서는 통합적 관점이 뭐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통합적 관점이다. 불꽃축제 장면 중 일부인데 불꽃축제가 맞나? 불꽃이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여의도 불꽃축제, 부산 불꽃축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꽃축제 개최에 적합한 최적의 입지를 분석하는 것은 공간적 관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간지역조사할 때 GIS,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적의 입지 분석하는 것은 공간이고 불꽃축제에 따른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적 관점이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냐에 따라. 그다음에 사회제도와 정책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 해당이 됐던 거죠. 사회구조에 따른.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발 제한은 언제쯤 사라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 두발 제한제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 사회적 관점. 그럼 이런 두발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어가지고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건 시간적 관점. 그 두발 제한지역이 어느 공간을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었는가 그런 건 공간적 관점. 두발 제한에 대한 가치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윤리적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바람직한 윤리적인 태도 이런 게 윤리적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들 무난하게 풀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이 디귿니을 5번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2번 문항을 푸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의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결핍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픽크로스예요. 평생 위장병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그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진짜 위장병이 치료되지 않을까라고 진정한 쾌락으로 정신적 쾌락을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육체적 쾌락 추구가 아니고 여기 어떤 신의 뜻의 성실이 따르는 게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건 언제냐면 기원 후 4세기부터 14세기 중세, 천년 동안의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욕구 분별과 절제를 통해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골라야 되는데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서 모든 쾌락 제거, 4번, 5번은 비슷한 선지예요. 인간이 어떻게 모든 쾌락을 제거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막 잠도 안 자? 밥도 안 먹고? 이것도 똑같잖아. 모든 욕구를 제거한다? 이런 게 아니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도가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죠. 노자나 장자가 그렇지만 모든 욕구 제거 아니고 모든 쾌락 제거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3번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4번, 5번 이런 거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금욕주의자인가 봐 다 모든 쾌락을 끊어버리는 정답은 여기 3번. 그리고 중요한 거 내신의 이런 문제 다시 재활용되거든요.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를 에피콜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타락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타락시아. 타락이 없어 이렇게라도 외우라 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이 생태통로잖아요. 생태통로. 생태통로란 도로 중간에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구조물들을 뜻하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기 터널을 설치해버려가지고 동물들이 이동하지 못할까 봐 여기에서 생태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런 생태통로는 당연히 생태의 서식지가 이쪽에 사는 애들하고 이쪽에 사는 애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쌤이 원래 학교에 10년 넘게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쌤이 근무한 학교에서도 옆에 산을 가져다가 밀어가지고 학교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노루가 선생님 학교를 막 놀러고 그랬다니까 운동장에 막 뛰어다니고 그럼 애들이 우리 운동장 와서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 우리가 노루랑 같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실제 쌤 학교 옆에 학교가 들어서고 그 지역이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이런 비슷한 터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터널에 또 밤에 고라니 같은 애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갈 때 막 선생님 저 집에 가다가 고라니 봤어요.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못 봤죠. 깨알 같은 그림. 저 다람쥐인가? 다람쥐가 막 살아만 하네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태 서식지에 단절을 가져다가 줄이기 위한 거죠. 무슨 외래 생물 전파를 단절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 저런 것들을 잡는 것 이런 것들을 캠페인을 벌인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도시 팽창도 아니고 정답은 여기 3번이 되는 겁니다. 통합사회가 1학년 때는 문제 풀면요. 이런 2번에서 풀었던 내용 이런 거나 아니면 5번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내용 이런 기후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것 이외에는요. 제 신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거의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학 내용들을. 여기도 한번 보세요. 원래 이게 내신 문제로 낼 때는 지역조사 과정을 나타내가지고 조사계획 수립하고 지역정보 수집할 때 실내 조사할 때는 문헌조사, 인터넷,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 야외 조사할 때는 제가 내신 때 관찰주로 외우라고 했죠. 관찰, 관찰,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게 되는 거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면담 합의계는 거, 관찰주. 자료 분석 및 정리하고 그래픽 및 주제도 작성하는 건데 잘 보면 수집한 정보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지리정보를 선별한다. 그럼 수집한 정보를 가여다가 선별해서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 그럼 구분하는 작업을 어디서 하겠어? 자료를 여기서 수집해가지고 여기서 분석하겠지. 그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인터넷 활용해서 통계자료 조사하는 것은 어디서 하냐면 안에서 할 거 아니야. 선생님 저 밖에 나가서 PC방에서 할 거예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그것도 안에서 하는 거잖아, 실내에서 지금. 그래서 실내 조사해서 인터넷 조사하는 거고 실내 조사 2번이 맞는 거죠, 인터넷. 문헌, 통계 이런 것들을 보는 거. 빵빵시의 출생자수 변화를 통계지도와 표로 표현했어요. 그럼 결국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분석하고 정리한 다음에 여기 표로 가져다가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표로 만들 때 엑셀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제도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빵빵시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했어. 담당자와 면담했네? 면담했어요, 그쪽 사람과. 그럼 이것은 야외 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가서. 그 다음 인구 변화를 주제로 결정하는 건 조사 주제 및 지역 선정하게 되는 거였던 거죠, A에. 정답은 여기 2번,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죠.